자 이번 시간에는 phpMyAdmin을 이용해서 사용자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SQL문을 이용해서 사용자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관리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phpMyAdmin을 통해서 관리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자 우선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겠죠. 사용자 관리는 루트가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privilege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화면 구성을 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add a new user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팝업이 뜨죠. 그럼 여기 add a new user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제일 먼저 유저네임을 적습니다. 자 유저네임은 뭘로 할까요? 코딩이라고 적겠습니다. 호스트에다가 우리 전 동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 누구나 허용하고 싶다면 이 anyhost를 그냥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로컬호스트, 즉 원격으로 접속되지 않는 사용자만을 허용하고 싶다면 로컬이라는 것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IP를 지정하고 싶다면 뭐 192, 뭐 이런 식으로 IP를 지정하면 저 IP를 가지고 있는 머신 위에 설치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용자만이 접근하는 사용자 중에 코딩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을 허용하는 그런 사용자 정보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anyhost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로 바뀌죠. 그리고 패스워드를 적는데 저는 1234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패스워드를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패스워드를 더 안전한 걸로 하고 싶다면 여기 generate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난스로 패스워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잘 기록하셔야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for user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를 추가할 때 그 사용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게 모든 사용자에게 그 데이터베이스 즉 사용자가 생성한 그 데이터베이스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none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global privileges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전체에 있는 전체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select라고 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이 select라고 하는 sqm은 있잖아요. 조회할 때 쓰는 거.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structure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나 이런 것들의 구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이 권한들의 리스트 그룹이고요. administration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이 권한들이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자 리소스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에게 한 시간에 몇 번의 쿼리를 허용할 것인지 한 시간에 몇 번의 업데이트를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즉 자원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입력하셨으면 create user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체크홀을 해서 여기 있는 권한들을 다 선택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권한을 줘야 됩니다. 최대한의 권한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있을 때 그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에 필요한 권한만큼만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보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create user를 해서 사용자를 추가하면 뭐 사용자가 추가됐다라고 나오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제일 먼저 create user를 해서 어떤 사용자를 추가해 코딩이라고 하는 사용자를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grant all privileges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쿼리문을 작성, 쿼리문을 실행했다라는 거죠. 즉 phpMyAdmin과 같은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결국에는 이 GUI, 그래픽컬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결국에 내부적으로는 이 SQL문, 즉 쿼리문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사적이었고요. 잘 생성이 됐으면 유저 오버뷰라고 하는 부분에 코딩이라고 하는 게 추가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추가가 되어 있죠. 만약에 이걸 삭제하고 싶으면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remove selected user라고 하는 부분에서 go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그 사용자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리스트에서 빠졌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용자의 어떤 권한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예를 들면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edit privileges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global privilege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 전체에 적용되는 권한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database specific privileg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즉 서버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에게 서로 다른 권한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일단은 삭제를 좀 하고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리스트 중에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네요. 그러면 클래스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어... 고 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edit privileges 하고서 user는 coding everybody라는 뜻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중에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권한을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를 체크하고요. 이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시키게 허락하려면 alter, create 하면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권한을 준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나오고 이런 명령은 실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grant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사용자가 select, insert, update, delete, create, alter 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SQL 문을 실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privileges로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사용자의 사용자를 클릭해보면 자 밑에 보시면 자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권한을 박탈하고 싶다면 revoke라고 하는 저 링크를 클릭하면 저 사용자의 권한이 박탈이 되면서 방금 있었던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면 사용자 관리를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고 또 실수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나 권한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